부르셨습니까? 내가 낸 상처냐? 아닙니다. 권밖에서 갑자기 살수들을 만나. 소랑이를 노리던 살수라던데. 짐작 가는 곳이 있느냐? 그들 중 독특한 칼침을 쓰는 자가 있기에 그에 대해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벌하려 했다. 한데 못하겠구나. 신원아. 소랑이를 계속 지켜다오. 명. 받잡겠습니다. 명이 아니다. 부탁이다. 그리고 그 안에 연심을 품지 말거라. 지켜는 주되 가까워지지 말거라. 이는 명입니까? 명이 아니라면 어길 것이냐. 전 학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 학교 우선 빈공마마를 전부 잊으신 것입니까? panda. 이는 명입니까? 이해가 вслед입니다. 나는 아니다. olan아. 바라야. 레퍼 인간이. 인한 이끌여. 저는 하여. 하지만 그런 집이 있습니다. 으어. 동. 일정. 여ㅂ. rivers. 여러분. 이웃. 그래서. 뭘.